만약에 의식과 무의식만 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참나. 이게 무분별정이에요. 순수참나 그 자체의 선정이 무분별정이에요. 여긴 애초에 주객이 없거든요. 출세관정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 그 자체니까. 근데요. 이 참나가 무의식을 통해서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면을 무의식, 한쪽을 의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투과될 때 무의식을 통해서 나오면요. 멸진정이라고 해요. 의식을 통해서 나오면 일선정부터 사선정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걸 힌두교에서는 본래 참나 자체를 본연산매라고 해요. 본래산매. 이게 무의식을 투과하면 무상산매. 의식을 투과해서 나오면 유상산매. 상이 있다, 상이 없다 이렇게. 그냥 불교나 힌두교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확철대화한다는 건요. 참나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진정에 들었다고 왜 견성을 안 쳐주냐. 무의식에서 느끼는 참나만 안단 말이에요. 멸진정을 체득했다는 건. 사선정을 다 체득했다는 건 의식상태에서 체득하는 참나를 아는 거예요. 다 참나를 만난 거예요. 참나를 만난 건데. 견성이다 라고 하려면요.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변치 않는 그 자리를 딱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의식, 무의식. 그게 쉬워요. 의식상태, 무의식상태 다 체험해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같은 자리라는 거만 알면 돼요. 같은 자리라는 걸 알았을 때 견성한 거. 이건 경전 어디 갔다 돼도 견성한 거. 의식을 통해 드러나건 무의식을 통해 드러나고.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의식을 통해 참나가 드러나고. 제가 깊은 멸진정에 들으면 무의식을 통해서 참나가 드러나겠죠. 하지만 참나 그 자리는 의식도 무의식도 아니죠. 초의식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렷이 아시면 확철대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주를 해야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는 지혜의 측면만 얘기한 거고. 선의 측면에서는 늘 접속할 수 있어야겠죠. 늘 느낄 수 있어야겠죠. 늘 그 자리를 느낄 수 있고 선정 측면에서는 접속이 안 끊어지고. 두 번째 정확한 이해. 참나 자리는 의식, 무의식을 초월한 자리다. 이러면 아공, 복공 따지기 전에 견성한 거죠. 그 자리를 만난 거죠. 거기서 얻는 지혜의 수준이 아공이냐, 복공이냐,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구공이냐. 늘 한결같은 그 자리에 아는 거예요. 그게 의식, 무의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멸진정도 어떻게 보면 견성이죠. 참나를 만난 거죠. 어떤 일정 제약 속에서 만난 거죠. 그렇죠? 무의식 속에서 만났을 때 멸진정. 의식에서 만났을 때 사선정. 그런데 무의식에서 만난 게 더 청정하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만나면 무국을 만나고, 의식에서 만나면 태극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지. 엄밀하게는 다 에고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참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멸진정이고 사선정이고, 그거 다 에고 노름이다. 또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나를 만난 게 아닌 게 아닌데, 에고가 묻었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아는 사인데, 이거는 정확히 아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거지. 알고 계시면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일선정 안 들어가도 돼요. 지금 정신 살짝 모으면 그 자리예요. 아시겠죠? 지금 정신 살짝 모아서 느낀 그 자리랑, 깊은 선정에서 느낀 그 자리랑 다르겠냐고요. 그래서 정신만 살짝 모으고 살아가시면 늘 본래산매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나를 정확히 알았을 때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얕은 선정으로 나는 참나를 느끼고 있다고 알겠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래산매는 정신만 살짝 모아도 본래산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산매는 정신을 살짝 모은 거고, 정신을 많이 모으면 일선정이고, 더 모으면 멸진정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본래산매라는 말은요, 애초에 어떤 제약도 떠난 선정이라는 거예요. 무분별정은요,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나가 원래 무분별이라는 걸 자각한 걸 무분별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본래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든 정신만 살짝 모으면 무분별정이고, 거기가 본래산매 자리예요. 거기는 분별이 없어서 무분별정이고, 본래산매의 자리, 원래부터 거기 산매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산매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본래산매라고 합니다. 그냥 참나자리죠. 참나자리는 본래산매의 자리다. 참나자리에는 본래 본래 본별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멸진정은 그러면 의식, 무의식 상태에서 참나적석을 했다는 소리고, 사선정은 그러면 의식 상태에서 참나적석을 단계별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선근분정이니 참나산매는 이런 육군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중에 참나적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선정은 그래도 정신을 하나로 통일한 중에 참나적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살짝 몰입한 정도에서 참나적석했다는 얘기고, 참나산매니 일선근분정이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근분정만 해도 본래산매다라는 말은 일선근분정이 본래산매고 나머지는 본래산매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도 본래산매인 경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살짝만 모아도 응, 그 자리. 여기는 항상 그 자리지. 알고 하니까. 확철대우 하신 분은 그러니까 정신만 살짝 모으면 늘 그 자리인 줄 알아야죠. 확철대우 못 하신 분들이 단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느꼈느냐, 뭘 어떻게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따지고 있는 건요. 아직 본연산매를 못 얻으셔서 그래요. 확철대우를 못 얻었기 때문에 단계에 집착하고 자꾸 이렇게 장자불화에 집착하고 하는 겁니다. 뭔가에 외적인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에 아신 분은 상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밤 되면 그냥 잠 퍼자면 돼요. 잠 퍼자도 참나자리인 줄 아니까. 무의식도 참나자리인 줄 아니까. 무의식에 빠져도 여러분 참나작용이에요. 제 팔 아래하식이 왜 참나작용이 아니죠? 참나를 아는 분이 왜 제 팔 아래하식에 쫄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채식에 쫄죠? 다 참나 신비인데. 일체가 참나 신비인 줄 알았는데 왜 바르르 떨고 왜 장자불화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그 뒤에 종정스님은 저기 해인사에서 밥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 지금 또 저기 어디 범어사는 잠을 자지 말라고 하고 공부가 안 되는 원인을 왜 잠에서 찾고 밥에서 찾고 이상하지 않아요? 무의식을 돌파 못해서 뭔가 참나를 못 얻은 것 같고 다 아는 사람은요. 무의식이고 나발이고 다 참나자리예요. 탐진치도 참나작용이고요. 탐진치가 알아차림이 없이 어떻게 탐욕을 내요 여러분이? 이게 탐났다 그러면 얼마나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작용했길래 이게 지금 그게 탐나는 물건인 줄 알고 시시각각 이걸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알아차림은 공기 같은 거예요. 알아차림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탐진치도 작동을 못해요. 전혀. 시시각각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본능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알아차림 없이는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아르라고 몰라 괜찮아 화두 막 오만 개 나온 겁니다. 연불이니 뭐니. 제발 알아차리는 그 의식 자체를 좀 알아차려 보라고. 왜? 육근에만 빠져서 사냐고. 그래서 정신 살짝만 모으면 알아차릴 거를 뭘 또. 어제 어떤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았더라고요. 저를 욕하는 내용이었는데 콩이 콩씨가 자라서 이미 콩싹이 났는데 왜? 그러니까 참나가 이미 육근으로 발현했는데 왜 콩을 찾고 있냐? 뭐 이런 식의.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콩이 이미 싹이 났는데 왜 콩씨를 찾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참나는 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나가 콩이면 맞는 말인데 참나는 콩이 아닙니다. 참나는 온 우주를 낳고도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참나가 육근 나왔다고 변하는 자리면 그건 육근이지 그게 무슨 참나예요. 그러니까 다 멋있는 말 같죠. 본인 그거 생각하고 무릎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참나를 욕하고 막 이래요. 참나 얘기했다고 욕한 거죠. 참나를 왜 찾아야 되냐고. 그것도 고급진 헛소리예요. 육근이 연방 돌아가는데 뭔 참나를 찾을 새가 있느냐? 육근이 도지하고 이렇게 그럴싸하잖아요. 콩이 싹을 낳았는데 왜 콩을 찾고 있느냐고 이러면 다 먹자고 참나가 콩이냐 이거죠. 참나 꼭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